인터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또 차분해지는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아까 말했던 소름곡에 있던 곡 중에 2님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 이 곡을 들으시면 되게 특이해요 막 힙합을 좋아하지 않아?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처음에 제목을 힙합 고양이 그런 분들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힙합 고양이가 약간 뭔가 약간 이렇게 눈에 띄는 제목으로 할까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편지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 친구한테 실제 가사 내용 몇 가지로 썼었어요 그 친구를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게 아 그러면 제목을 뭐로 하지? 그래서 이름을 밝히네요 너무 무궐적이니까 그래서 To him 이렇게 썼는데 어? 괜찮은 거? 힙합 고양이가는 좋은 거 같아 To him이라고 제목을 지었고요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 눈 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들리지도 않았어 내 밖에 없는 사람을 출날던 날래 내 꿈 도세여 행위됐을 뿐 나나나나 나나 나나 나나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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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말래 Ye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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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나는 네 이상형이 되기 위해 참 많은 걸 바꿨어요 가짓하던 그 노래를 듣고 또 들으며 네가 좋아한 그 영화를 보고 또 보면서 네가 바래온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봐도 가짓하는 걸 가짓 못한 걸 나 가짓 knot 그녀는 힙합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는 네가 말해왔던 웃고봐도 사람에 가까운 것만이 뭐 이제는 다 소용없게 됐지만 나는 이미 이상형이 아니야 가장 단단한 그 노래를 듣고 또 들으며 네가 좋아한 그 영화를 보고 또 보면서 네가 바래온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봐도 그렇지 않은 걸 그렇지 못한 걸 난 자꾸 억지히 여기하다 보니 이젠 난 그건 니도 아니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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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너한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가 너는 원래 힙합을 좋아하지 나는 사실 고양이 좋아하지 나는 사실 나는 그냥 너 너는 어떻게 해야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